히트니스 클럽 여기는 히트니스 클럽입니다. 히트니스 클럽이고요. 운영시간은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입니다.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자 위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구요 슬라이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같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계단 올라가고 슬라이드를 타는거에요 자 여기는 키즈풀 입니다 아 60cm 입니다 네 여기는 1m 40cm 입니다 아 여기 1m 40cm 입니다 자 여기는 센트라 그랜드 비치 크라비 리조트 수영장 입니다 오션뷰 레스토랑 입니다 아 오션뷰 수영장 입니다 자 위에 수영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어른들도 타고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리조트 입니다 자 출렁다리도 있구요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들도 보입니다 숲속의 리조트죠 그래서 위와 같이 숲의 환경이 잘 추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멋진 레스토랑입니다 멋진 레스토랑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일리 리조트에 지시되었습니다 몇몇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3m 40cm에서 1몇에 지시ientras 나와iros의 장착같은 레스토랑 아래로 내려올게요 바로 사a입니다